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지도자가 이런 경멸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정오의 대상이 되면 권자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도자가 물렁물렁하게 보이거나 우섭게 보이거나 업신적임의 대상이 되면 권력을 유지하기 아주 어려운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 권력의 추는 기울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표를 줬던 우파진영의 이런 시민들이 어떻게 박영선한테 총리 제안을 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박영선 제가 여러분들 확인한 거 아닙니까 총리 제안은 받았지만 긍정적 답변을 한 적이 없다 총리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총리 제안을 정식으로 한 겁니다 그럼 총리를 제안하는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비서실장이 결정합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달라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사람은 얼마나 존심 상한한 일인 겁니까 총리 추정권을 제안했다 이게 다 이런 뭐하고 연결된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완전히 물렁물렁이 아니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허우대가 멀쩡한 인간이구나 허우대가 멀쩡한 인간치고 일 제대로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옛말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군주론이 윤석열에게 주는 교훈 2022년도 방송입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경멸과 미움이 대상이 되면 그때는 위기가 시작된다 이게 집권하고 한 1년 정도가 됐을 때 제가 내보낸 방송인 겁니다 그 이런 부재가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순간 위기가 오고 그것이 바로 군주론의 조언이고 반드시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일을 미적거리면 그리고 지도자가 만인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나친 관대함으로써 자아 우익의 두루두루 사랑을 구하는 순간 바로 비극이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2022년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가장 예리한 여러분들 조언과 교훈을 담은 것이 지금도 군주론입니다 경멸과 미움이 대상이 되면 그러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인의 사랑을 받아야겠다 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골로 간다는 겁니다 차라리 관대함 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되고 야멸찬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론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엄중하고도 엄중하게 경계해야 될 일은 경멸당하거나 얕잡아 보이는 것이다 지도자는 항해하는 배가 암초에 조심하는 마음으로 미움을 당하거나 경멸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군주론은 언급하지 않지만 미움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자가 주의해야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동시에 군주론에 언급하지 않지만 정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오의 대상이 됩니까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을 때 정오의 대상이 되지만 군중과 민중이 갈급하게 요구하는 것을 처절하게 외면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그 처절하게 외면당한 군중이나 대중들이 단순히 지도자를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좀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선거하면 민의가 반영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규했는데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깔아뭉긴 겁니다 그래서 그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을 절규했던 4년 동안 절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경멸하겠습니까 그냥 미워하겠습니까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오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양반이 국민을 팔아먹었구나 저 양반이 나라를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사감이 있겠습니까 왜 권력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이라는 것이 옛 정인 거죠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사람은 본능적인 그런 사랑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익 때문에 지하자 여러분들 윤석열을 외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4년 동안 절규했고 윤 대통령 지하에서 4번이나 부정선거를 당하고 4월 10월 총선에서도 그냥 처절하게 부정선거를 당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대통령을 보고 그냥 단순히 경멸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미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을 정호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냐 아닌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위대하고 용감하며 진지하고 확고한 의지의 입각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의와 선과 여러분들 공정과 이 부분에 여러분들 입각에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여러분들 엄격함이 있고 엄중함이 있고 거기에 진실함이 있고 여러분들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때 존경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허우대가 멀쩡한 흘레벌떡 뛰어다닌 데가 여러분들 존경이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아주 짧은 몇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이미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대통령은 경멸의 대상이 이미 돼 있고 대통령은 여러분들 이미 미움의 대상이 돼 있고 일부 사람들에게 대통령은 정호의 대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심하고 비급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존경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존경심이라는 것은 선공후사를 확실히 하고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나라의 입장에 서서 개인의 안의와 개인의 이익이 침해받더라도 자신을 던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 대중과 군중으로부터 여러분들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경멸과 미움과 여러분 정호의 대상이 되면 그건 수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엎어진 물인 겁니다 운 좋으면 임기 채울 거고 운 좋지 못하면 뭡니까 그냥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